4과목 프로그램 개발 환경 구축 챕터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 여기서부터는 실전이에요. 이 앞서서 했던 내용은 우리가 기초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편하게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숙지를 하셔야 돼요. 다 외울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해를 바탕으로 숙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전공자분들은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비 전공자분들은 이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변수와 상수의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상수는 항상 변하지 않는 값을 상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수라는 개념 들어가면 다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항상 고정된 하나의 값과 이름을 가지는 데이터들을 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값.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숫자나 문자열 이런 것들을 다 상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변수는 뭐냐? 변할 수 있는 값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변수입니다. 어떤 값을 기억장치에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 변할 수 있는 값, 그 값이 들어있는 공간 이런 걸 다 변수라고 한다. 변수는 각각 가장 최근에 저장된 값만 기억한다고 되어 있죠.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름을 지정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파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름을 지정하려면 당연히 구분이 서로 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야겠죠. 어려운 말로 식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죠. 식별자, 변수나 함수 등 데이터와 기능을 구분하기 위해서, 식별하기 위해서 명명된 이름, 이런 것들을 식별자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변수에 이름 붙이면 변수명이고, 함수에 이름 붙이면 함수명이잖아요. 변수명, 함수명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식별자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코드에 존재하는 변수, 자료형, 함수 등을 가리킬 수 있고요. 각 요소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식별자에 사용될 문자에 제한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뒤쪽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약어입니다. 예약어는 식별자로 지정할 수 없는 단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왜 지정할 수 없냐?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미리 선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중에 배우겠지만, if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if라는 건 프로그래밍 자체에서 사용을 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식별자로 지정을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뜻이에요. 프로그래머가 별도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가 없는 용어들이고요. 각 예약어마다 시스템의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어요. if가 하는 일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약어는 식별자로 지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별자를 선언하는 방법도 종류가 좀 있죠. 명시적과 목시적이 있는데, 명시적은 키워드나 식별자 등을 통해서 변수의 속성을 부여하는 거, 말 그대로 내가 직접 명명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목시적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선언하는 문장 없이 속성이 부여되는 경우에요. 이것도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어쨌든 명시랑 목시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할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변수에 데이터를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개념이에요. a라는 값이 있으면, 이 a라는 값이 컴퓨터 어딘가에 둥둥 떠다니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 집어넣어야겠죠. 그러면 공간을 하나 확보를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쏙 집어넣습니다. 이 과정을 할당이라고 해요. 상수 및 다른 변수 기능 등을 바인딩, 이렇게 연결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할당이다. 선언과 할당, 선언은 변수 등의 속성을 부여하는 걸 선언이라고 하는 거고요. 할당은 데이터를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할당이라고 한다. 나중에 코딩을 하면서 계속 볼 내용들이에요. 넘어가서,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가볍게 읽어만 보세요. 개념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는 일단 문제를 분석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인지를 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능을 실제로 구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구현을 하고, 구현된 내용을 테스트하고 오류가 생기면 디버그를 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는, 이런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실제로 문제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공부를 하게 되면, 점점 프로그래밍이 복잡해지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 자체가 복잡하면. 그랬을 때, 이 복잡한 문제 해결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빠른 방법을 찾는 걸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정의 나와 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기능의 집합인데요.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를 결합해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순서도 의사 코드 등을 통해서 아직 안 배웠죠. 알고리즘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알고리즘을 표현을 해두고, 이 표현한 대로 프로그래밍을 구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고리즘의 특성 나와 있습니다. 입력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출력은 반드시 한 개 이상 존재해야 돼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결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력은 없어도 출력은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모든 기능은 명확한 의미와 완벽한 구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된 후 종료되어야 한다. 중간에 종료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죠. 모든 기능은 실제로 연산 가능한 것들이어야 된다.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지 이게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알고리즘의 성능 판단의 기준, 특정 입력에 대해서 기대 출력 값이 일단 동일한지, 그리고 이해가 용이한지 판단하고요. 입력 데이터에 비례해서 몇 번의 명령을 실행하여 결과를 출력하는지, 입력 데이터가 10개일 때는 몇 번 하고, 입력 데이터가 100개일 때는 몇 번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능을 판단할 때는 최적이 아니라 평균 또는 최악 시간을 체크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4가지 정도의 척도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의 성능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순서도와 의사 코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순서도는 도형과 기호를 사용해서, 약속된 도형과 기호를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yes, no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순서도의 한 종류입니다. 쉽고 공통된 형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의사 코드는 일반적인 언어,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언어로 코드를 흉내내는 거예요. 완벽한 건 아닌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만 표현을 하는 거죠. 메모하듯이,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따른 게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실행은 안 돼요. 특정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알고리즘의 모델을 대략적으로 모델링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도는 조금 더 격식, 형식이 있는 거고요. 의사 코드는 실제로 이런 식이에요. 뭐뭐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한글을 쓰니까요. 만약, 수학 점수가 70 이상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의사 코드라고 합니다. 이걸 봤을 때, 얘가 어떤 의미로 이걸 적었는지 딱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간결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 순서도와 의사 코드의 개념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쨌든 알고리즘이 발전을 해서, 알고리즘의 설계 기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키워드로만 정리를 할게요. 일단 이거를 다 예시를 들어드린다는 건 너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동적계획법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더 작은 문제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문제의 풀이를 활용해서 큰 문제의 풀이를 찾는 경우에요. 이게 동적계획법이고요. 탐욕적 알고리즘은 그리디라고 합니다. 분기마다 가장 최적의 풀이를 선택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로찾기라고 보면, 좌우 중에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반드시 종합적인 최적의 해를 보장하진 않아요. 해당 분기에서는 가장 최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최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다음, 재기적 알고리즘. 이거 프로그래밍 기초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풀이 도중에 같은 풀이를 다시 불러오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함수를 다시 호출하고, 다시 호출하고, 다시 호출하는 방식이에요. 대부분 재기적 알고리즘은 호출의 역순으로 결과가 출력됩니다.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한다는 개념이 포인트입니다. 다음, 근사 알고리즘. 최적화되는 답을 구할 수는 없어도, 비교적 빠른 시간에 계산이 가능하도록 근사 풀이법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할 필요는 없는데, 빠른 시간 안에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근사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좋겠죠. 다섯 번째는 분할 정보기입니다. 크고 방대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단위로 작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계산된 결과를 다시 합쳐서 큰 문제의 결과를 구하는, 말 그대로 분할을 해서 정복을 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퇴각 검색법입니다. 분기 구조 탐색에서 탐색을 실패하는 경우에 탐색이 성공했던 이전 분기로 되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되돌아가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퇴각입니다. 새로운 탐색이 가능한 분기까지 과정을 되돌려서 진행되는 알고리즘이고요. 대표적으로 깊이 우선 탐색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여기 문제에 나오거든요. 아래쪽에 예시를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점 A를 기준으로, 여기서 시작한다는 얘기죠. 깊이 우선 탐색을 하게 되면 일단 A로 시작하는 거니까 A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뻗어나가는 건데요. 이게 지금 아래쪽 오른쪽으로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게 어쨌든 왼쪽에 있고 이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먼저 가는 겁니다. 그러면 C가 먼저 가겠죠. 그래서 C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C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왼쪽이죠. 이 오른쪽을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왼쪽을 먼저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D를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D고요. 다시 D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왼쪽이죠. 그래서 E를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접근할 게 없으니까 D로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갔더니 아직 안 간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다시 E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접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깊이 우선 탐색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순서를 한번 볼까요? 이게 1번이고요.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부터 2번이고요.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부터 3번입니다. 3번인데 여기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여기 빈 공간이 있네요. 4번입니다. 갔더니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올라가요. 여기도 다 갈 데가 없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오른쪽에 갈 공간이 있어요. 얘가 5번이죠. 그리고 왼쪽이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얘가 6번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깊이 우선 탐색 알고리즘이에요. 먼저 깊게 들어가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보면 되겠습니다.